너무 내렸어 오 좋아 나이스 그럼 지훈이가 사먹었는 거야? 아 해야지 이게 프로다 옛날처럼 찍으면 되는 거야? 옛날 감동은 그대로 응? 왜? 옛날 감동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아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네 잠시만요 결을 너무 보여주는 거야 아니 자식 꼰대 마인드 들어가야 돼 준영이가 있으면 편한데 무슨 편한 거야? 아니요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두 개 정도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어우 좋다고 그런 거 같아 편한 건데? 이게 약간 이제 팬들이 뭘 올릴 때 약간 골똘한 사진 올릴 때 생각하는 거잖아 아 이 소음유도 재밌어 말하지 않아도 바보 같은 말이야 아니요 화나는 거 하나 해야 돼 진짜 태훈 씨도 한번 태훈 씨도 한번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멋있죠? 잘 잘 네.. 아.. 운동 안하고 근육이 없어서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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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아.. 지금.. 아.. 지금.. 아.. 아.. 네.. 네.. 멋있는 척하는 분 있잖아요 너무 쎈다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건 너무 아니냐고 네.. 좋은 거 맞죠? 너무 내렸어 이런 거 해보세요 와.. 진짜 잘한다 아니 왜 잘해서 사는 사람 없는데? 네.. 준영이도 준영이도 어.. 이따 같이 한 번 해요 같이 누나가 있어 어.. 이런 거 네.. 좋습니다 내려야 되잖아요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요 옆에 이렇게 달려고요 어제 좀 빼줬더라고요 원래 100kg라이잖아요 근데 옆에 95kg라 아.. 근데 그거 다 정전자였더라구요 그러니까요 너 똑똑하는 거 모르겠어요 윙크 한 번 해 윙크 한 번 해 한 번 따고 윙크 하하하하 진영아 나한테 괜찮지 윙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윙크 안 돼가지고 잘 윙크 안 돼가지고 잘 윙크 안 돼가지고 윙크 안 돼가지고 이 형이 하관이에요 지금 뒤에서 준영아 왜 웃음이 없어졌어 멋있게 하려고 지금 멋있게 하려고? 지금 줌아웃을 줌을 딱 당겨줄게 요런 거고 오 좋아 나이스 끄덕끄덕 오 나이스 다시 줌아웃 두 둘 셋 하나 지준이에요 네 탈탈파트 빠르게 선배나 조금누 애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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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엣 아 싫어. 요즘은 약간 예민해. 왜 아직도 난 이런 마법 같은 짓을 하는지. 왜 아직도 여성. 그거랑 똑같은 뭐 하는지. 아 휘성. 아 이거 해야겠다. 이거 할게요. 근데 왜 이태원 프리즈네요. 몰라 이태원 자주 갔는데. 김종균이 그거를 이제. 원래 걔 매기잖아. 알죠. 걔 쥐 살라고 매기는 거 아시죠. 근데 팬분들이 그런. 이쁘이쁘해서 이러니까. 그게 좀. 입에 달라붙으니까. 시키는 거 같아요. 너무 시키는 거에요.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파이팅. 됐습니다. 아니요. 저희 포즈. 저희 포즈. 너무 많아도 쓰기 힘들어. 우리 인테만 가수 찍고 주네. 아니지. 선조선수 팬들이 서울이에요. 파이팅 없어요?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예예. 한국어 park. 예스. 오케이. 괜찮았어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안녕. 안녕. 지나가면서 안녕. obsolete. 오케이요. 한 거에요? 다시 남자와 cubha. 좋아요. 오오오. 오 되레 괜찮은데요? 표정이 좀 리얼해야겠네요. 5 뭐야 방법도 저 있는 이곳근이었어요 그는 스쿼라 만드는 거예요 1, 2, 3 너무 안 보이나요? 내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고민하는 것도 할까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나오죠? 한 시각을 해놓고 ㅇㅇ?" 세폭 너무 잘하시는 분 hee 이게 프로다 basta 이제 원하는 거 하면 돼요 문제가 몇 개예요? 저 많이 하고 싶은데 형들 몇그'개야 있어요? 뭐,저도 10두여야 10개 몇 개 있어요? 10개 넘게 하고 저도 10개 넘게 해요 오 좋아 좋아 뒷차에요? 이런 거 가능해요? 지훈이 형 하고 갔는데? 아.. 해야죠 좋아 좋아 오케이 생각나면 또 할게요 따봉 다 나온 파트를 뭘 할 게 뭐 있지? 이렇게 움직인다? 파트를 이렇게? 나는 그냥 우는 건 잘 못해 많이 하지 오 좋아 와 1, 2, 3 와 응? 와 와 다시 다시 와 와 와 좋아 좋아 정했어요? 아니야 무겁다 거의 좀 더 네네네 아 네 아니요 통팔만 얻으면 괜찮아요 박수 탁수? 네 박수 유도우 약간 신나게 아 저 그런 거 잘 못해요 아 네 잠깐 공부 좀 하고 올게요 네 아 선배님 약간 너무 좀 너무 좀 걸어서 보자 좀 리모티콘 같은 거 좀 보고 와 일어났어? 네 이거 할게요 근데 약간 신나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 다시 약간 살짝 거기서 USA 웃어야 돼요 이거 볼 수 있으세요? 얼굴에? 아 별빛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게 좋아요? 잘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